어린 시절의 상상과 경험을 현실로 이끌고 있는 거대 로봇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거대 로봇에 나오는 만화에 열광한 경험이나 영화 주인공처럼 로봇을 타고 마치 내 몸처럼 조종하는 상상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물론 거대 로봇 간의 결투대회까지 예고하는 새로운 로봇 시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이삭 기자입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탱크처럼 무한 궤도 바퀴를 움직이며 육중한 자태를 드러내는 거대 로봇. 미국의 로봇 벤처 업체 메가봇이 최근 시연 공개한 2인승 탑승 로봇 이글 프라임입니다. 앞서 이 업체는 일본의 한 중공업체와 대형 로봇 격투대회를 예고하며 꾸준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결투를 위해 기존에 공개된 로봇보다 기동력과 공격력을 보강해서 새로운 거대 로봇을 제작한 것입니다. 이글 프라임은 높이가 무려 4.8m, 무게는 12톤이나 나가는데도 자연스러운 동작과 힘을 자랑하는가 하면 페인트볼을 발사하는 대포팔로 드럼통을 박살내기까지 합니다. 만화나 영화에서나 보던 대형 로봇들의 결투가 점점 현실이 된다는 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KBTV 김희상입니다. 공개